정부가 북한 노동자 성출에 관여한 기관 두 곳과 그 대표들을 비롯해서 무기 거래에 이용된 산박 두 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에 반대로 무산된 이후 처음 나온 독자 제재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